지난 1월 숨진 미국 프로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 헬기 부동사가 안개 속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이 연방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직전 부동사가 헬기를 구름이로 띄우기 위해 4000비트 고도까지 오르려고 하고 있다고 반제소에 전했는데 실제로는 하강하고 있었다며 똑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헬기가 하강하는 각도를 오일했을 수 있으며 이는 시계가 열악해 부동사가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부동사의 구검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몸에서 알코올이나 부타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탑승자 9명이 전원 숨졌습니다.